운수 좋은 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안이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일려 꺾은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 해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착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로스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혼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번에 30전, 둘째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옹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아 서푼 또는 다섯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척 써본 일이 없다. 구태어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워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이런 아기는 모르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듯 병이 이대로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이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이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흩두고 지랄병을 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알은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풍풍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일렬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 짜루 남대문 정고전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1호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귀양하려 함유리라. 남대문 정고전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뻑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껏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였다.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거라는 빛을 띄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소리같이 중얼거리는 숨을 그르렁그르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져오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하고 목맨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이런 50점만 주십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랬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벌 욕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복을 굽힌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50저는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오시다. 이 수를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짓날은 좀 더 주셔야죠.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데도 줄터이니 빨리 가요.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푼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 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 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 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그 깜짝 놀란 이런 50전을 정말 제 손에 취메 제 말마따나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뻑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깎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일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늘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자네는 벌써 한 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여보게 또 붙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라고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주의시켰다. 아따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 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온다. 나도 아주머니가 알른다는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새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짓내. 빨지 않은 귀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온내.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 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창을 덮은 위로 칫든 눈을 알아보자마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웠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달그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신다. 문득 김청진은 미칠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두니만. 제목이hern odi 라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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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